안녕하세요 초록수빈입니다 우와 이거 앵초 너무 예쁘죠 너무 예뻐요 저도 사실은 앵초를 사러 처음처럼 화원에 간 이유도 있어요 너무 예쁘잖아요 거의 봄을 알리는 꽃 같아요 근데 이 앵초의 경우는 거의 1년생이다 하고 키우시는 게 사실은 마음 편하다 하시더라고요 보통 이제 우리나라 여름을 못 견디고 여름에 많이 죽는다고 해요 저도 뭐 거의 뭐 그렇게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 사장님께서 그 처음처럼 분재현 흙 있잖아요 야생화 흙 거기다 키우면 여름을 되게 잘 난다 되게 자신 있게 얘기 하시더라구요 보통 여름에 습해서 많이 죽거든요 제라늄 같은 경우가 여름에 많이 죽잖아요 그런 제라늄보다 더 얘가 예민한 애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하네요 여름에 죽기 때문에 얘를 다 털고 분갈이를 해줘야 되는 게 맞대요 근데 지금 다 털면 얘가 꽃이 이렇게 퍼 있어 가지고 조금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서요 지금 흙은 거의 다 말라 있네요 그래서 물을 좀 줘야 하는 상태고 좀 잎이 이렇게 축 처졌어요 목말라 가지고요 분갈이를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이게 참 흙이 흙이 약간 통풍이 되는 흙이 아닌 것 같아요 여기 농장에서 통풍이 되는 흙에다가 이렇게 해주셨으면 이렇게 딱 들었을 때 이 정도 말랐으면 후두둑후두둑 떨어져야 되는데요 그런 상태가 아니라 약간 목대에 여기를 통풍을 좀 시켜줘서 위로 올려서 심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를 한번 제가 파헤쳐 보겠습니다 위쪽을 지금 얘를 분갈이를 해줘야 되는데요 물에 씻고야 되나? 지금 흙 상태가 지금 너무 배추 향기가 납니다 신선한 배추 향기가 나요 지금 얘는 제가 많이 말려 가지고 그냥 후두둑후두 떨어질 줄 알았는데요 이 흙이 약간 비닐루처럼 스폰지처럼 얘를 감고 있어 가지고요 도저히 통기도 안 될 것 같고 얘는 이 상태로 심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물에 뿌리를 탈랑탈랑 씻어 가지고 한번 심어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어떨까요 얘는 지금 꽃이 거의 말라서 제가 물을 좀 줬거든요 얘는 더 심각할까요 제가 물을 흠뻑 준다고 줬는데요 이쪽은 하나도 안 졌고 이쪽만 젖었네요 식물을 전문적으로 키우시는 분들이 물을 한번 주지 말고 두 번 세 번 여러 번 줘야 된다고 했는데요 여기가 이렇게 안 젖었어요 물을 줬는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물을 흠뻑 줘야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도 이쪽은 물을 못 먹었네요 요쪽만 물이 먹었습니다 그때 시들은 걸 따 주고요 고민되네요 지금 꽃이 없으면 그냥 심어 주려고 했는데요 지금 꽃이 이렇게 피어나고 있는 상태라서요 물에 얘도 한번 열심히 씻어 가지고 같은 흙이네요 다 저는 이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농장에서 심어 줘서 판매하시나 했는데 다 같은 농장에서 오나 봐요 흙이 모두 같은 곳에서 온 흙입니다 고민되네요 물에다가 한번 씻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물에다가 한번 요거를 씻어 보려고 하는데요 물에다가 이렇게 씻어 주는 게 아무래도 데미지가 적게 들겠죠 지금 이 마라고데스 앵초는 이렇게 층층이 펴서 층층이 앵초라고도 하고요 꽃말이 행복과 희망이라네요 행복과 희망 행복과 희망 너무 좋네요 봄을 맞이해서 행복과 희망을 주는 바라고 데스 앵초 근데 좀 아쉬운 게 이게 흙이 거의 뭐 들러붙어 가지고 아 이거 씻어낸다는 게 어려울 것 같네요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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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안 씻어져요 도저히 씻어서 하고 싶은데 더하면 얘가 너무 데미지를 입을 것 같아요 와 진짜 뚝 짜서 흙이 안 벗겨지네요 이렇게 이 흙에다가 이렇게 내비두면 그냥 큰일 났다 이거 그냥 여름에 훅 갈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어요 녹아버릴 것 같아요 여기서 통기가 안 된다고 생각해 보면 여름에 고운 다습에 통기 안 된다 하면 얘는 그냥 녹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 진짜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고민되네요 미치겠네요 최대한 털어서 분갈이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라색 앵초 같은 경우에 물을 제가 안 줬기 때문에 거의 마른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흔들어서 살살 흔들어서 흙을 털어 줬고요 제일 많이 흙을 털었어요 이렇게 뿌리가 실뿌리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데미지를 지금 많이 건드려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마른 상태에서도 꽃이 싱싱하고 이파리도 싱싱해요 얘는 물을 확 말렸다가 줘야 되고 확실히 과습에 약할 것 같네요 요런 상태라면 이렇게 작은 수분에도 이렇게 싱싱한 상태잖아요 이렇게 거의 다 말랐거든요 흙이 물 조절을 정말 잘 해줘야 되는 식물인 것 같아요 그만큼 건조에 강하기 때문에 어디 여행 갈 때 걱정 없이 갈 수 있겠죠 꽃은 너무 이쁜데요 흙도 너무 잘 안 털어주기 어렵네요 이게 흙이 안 털어져요 이게 젖은 상태에서는요 어렵네요 지금 마라고데스 앵초를 마른 상태에서 털 수 있을 만큼 제가 열심히 털었고요 이건 처음처럼 야생화 흙입니다 여기다 이렇게 한번 심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핑크색은 젖은 상태에서 제가 이렇게 흙을 아유 못살아요 엉망진창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털었습니다 흙이 실뿌리인데 농장에서 이게 농장에서 나실 거예요 애가 그거 약하다는 거를 우리나라 여름철 기온이요 근데 흙을 이렇게 안 털려요 너무 어려워요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심어 주면 너무 예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위에를 조금 올려서 심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래는 야생화 흙으로 다 채웠어요 제가 야생화 흙에 의미가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지금 턴다고 털었는데 뿌리가 다 안 털려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얘가 사라져야 되는데 여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죽으면 죽는 것 같다 해야지 다들 여름에는 죽는다고 하셔가지고 걱정입니다 지금 1년생으로 생각하고 키우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게 흙도 아니 이게 뿌리가 잘 안 털려가지고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뿌리가 이게 좀 흙이 잘 털려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안심이 되고 이렇게 심는 거에 대해서 걱정이 없을 텐데 뿌리가 도저히 안 털려가지고요 지금 걱정이 좀 됩니다 제라늄보다 예민하다고 하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고스님들은 예민한 아이던 예민하지 않은 아이던 너무너무 잘 키우시더라고요 층층이 앵초 마라고데스 앵초를 문갈이 해봤습니다 정리해서 가지고 올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마라고데스 앵초 행복과 희망을 뜻하는 꽃말을 가진 마라고데스 앵초 이렇게 예쁘게 분갈이 해봤습니다 너무 예뻐요 만약에 하나만 산다면 이 보라색이 핑크색 약간 찐핑크 보라 이렇게 세 가지 톤으로 떠서요 저는 이 보라색 추천하고 싶고요 너무 예뻐요 우와 제가 잘 키워가지고 어떻게 내년까지 다년생으로 키울 수 있을지 한번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너무 좋겠죠 응